오늘은 2014년 3월 1일 3일절이에요 그래서 여기 어디죠? 음식 식기 전에 빨리 얘기하자 여기가 어디냐면요 그냥 약도 보여주고 미식탐 원주민 쿠브카페 그래서 미식을 탐하는건가 개드립을 쳐보입니다 요거는 유튜브에 올릴래 그러니까 개드립을 시킨거는요 음식 판매하는 부스가 한국에서 백화점에서 국산막에 있어서 여러가지 부파로거랑 비슷한 부조구요 저희가 고른건 손가락 찝어가면서 얘기해주세요 다섯가지 두가지 메인 부도가 있구요 이게 버팔로 처음 먹어본 미디엄 버팔로 윙이 아닌 진짜 버팔로 처음에 버팔로 윙이 버팔로인줄 알았어요 시킨 버팔로랑 연어 젤리 젤리 브러슨 생크림 이거는 밥인거 같아요 머쉬룸이랑 스파이스 어 오케이 저 마음이 급해집니다 빨리 먹죠 카르카대 나도 히비스쿠스 오늘 데이트에서 참 즐겁구요 뭐 즐겁지 뭐 빨리 먹자 배고파 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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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저의 그 한글자막 by 한효정